지금 골드 애들 만나는 것 같은데 골드에서 미드 강타 조이 근데 이게 골드 같은 데서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처음부터 강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좀 티어 높은 데서는 괜찮은데 이번에는 잊지 말고 잘 바꿉시다 이게 높은 티어에서는 그냥 고를 때부터 강타 들고 있는데 여기는 강타를 처음부터 들고 있으면 애들이 좀 그 저 새끼 질 게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피즈라서 이게 파란 강타의 사기성이 그렇게 돋보이진 않겠네 이 강타 조이의 진짜 어마어마한 점은 그거거든요 안 돼 궁 강타 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마어마한 수면적 중이야 룸메가 좋아서 강타로 룸메 사는 거야 일단 압득하지 못하는 팀원을 이렇게 압득시켜주고 왜 안 박혀 오우 쉣 도망가 아니 얘들아 뭐야 아무도 안 죽었어? 어떻게? 미드 강타 조이 할 때 강타를 그리고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 나 강타 들었으니까 정글 리쉬 도와줘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한 대 때려주고 조이에게는 강타도 스펠이야 전투 스펠이야 아 이거 먹으러 안 오나? 왜 안 먹어? 아니 이거 쉽스네 아 진짜 오우 쉣 뭐야 아니 뭘 때리는 거야 피즈가 나보다 3렙이 빨리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우 이걸 안 먹네 오우 이걸 안 먹네 아니 이거 심지어 알고 있었는데 나 이렇게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네 가이브 당해 죽겠네 벨트 아 벨트 아 벨트 오우 정면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 아 어 이 와드에 안보이게 가야겠다 webpage 잠시 룸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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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니신이 갱을 아주 야무지게 잘 다니네 왜 죽겠는데? 피즈육 되나? 피즈육 되면 그냥 금맥까지 파밍해야겠다 강타이속 이거 괴상이 아닙니까? 조심 불러먹고 있을듯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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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예 안오는데? 정글이랑 싸웠나? 1-2-2-1 다음에 이제 돈 모아서 가면 됩니다. 1250원 원래 내가 인장 안 샀으면 그냥 여기서 끝까지 돈 모아서 갔을 텐데 인장을 해서 좀 무리겠지 아 이거 태웠어야 했네 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맞은가? 안되겠다 이거 리신이 무조건 봐주겠지? 리신 궁 없잖아 아들 아들이 다 냈습니다 아들이 다 냈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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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매가 가격이 싸서 아이템도 쭉쭉 잘 나오죠 이제 조심하세요 군매가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나를 노릴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싸우는데 아 이거 피즈가 아닌데 일단 그냥 가야겠다 근데 이런거는 내가 갈 수가 없어 먼저 절대로 대박이었지? 아 왜냐면 제어바드를 난 위쪽으로 펴놨기 때문에 대놓고 가면은 우리 바텀이 사려야 되는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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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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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였네? 이게 사실상 뚜벅이들은 진짜로 파란강타 소면을 못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뚜벅이가 많을수록 더 좋아요 피즈는 진짜 너무 피하기 쉬워가지고 오우쉣 뭐야 얘야 스턴 그렇지 네이스 네이스 스턴은 가야겠다 스턴은 가야겠다 스턴은 다온 다온다 스턴이가 없기 maybe 오우쉣 스턴이가 없던 소면은 스쾴이 이렇게 예쁘지 않았으면 변화가 오는 말은 신경도 안 썼을 거라고 탑에서 싸우겠는데 그게? 이걸 못잡아? 아 잡았네 파란 강타 슬로우가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서 아래 강타 주인은 이런거 정글 뭐 그냥 거의 아예 안 먹어요 이렇게 좀 잘 시간 지나고 템 나오면 먹긴 하는데 말 그대로 강타를 그냥 전투 스펠로 이용하는 캐릭터랑 강타도 은근히 그리고 쿨이 길어서 딱 필요한데만 쓰는게 나아 아니면 그냥 두개 다 찰 때까지 들고 있어 어 왜 강타가 안나갔지? W 눌렀나 내가? D말고 강타조이 처음 할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D를 눌러야되는데 파랑스마가 원래 W로 떨어져서 W로 쓰던 습관때문에 W를 누르는 그 상황이 많은데 처음 할때 진짜 엄청 헷갈렸어 그래가지고 좀 잘 못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금도 솔직히 좀 헷갈릴 때 많아요 근데 진짜 다 속달되면은 조이는 진짜 무조건 강타가 좋은거 같아 아 거짓말은 너무 많아요 일단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피드 종이 없기 때문에 나도 잘 꺾고 그냥 카드에 어울리지 피즈 궁 쳤다 조심해라 안되겠다 어디갔구나 뭐해 오 좋은 피력 저기 맞네 여기 가자 아 이거 아드구나 깔게요 내가 먹어줄게 저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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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